히힛 아, 저게 B가 점을 차지했다. 저쪽이 앞서고 있구나. 아직 뒤집을 수 있어. 아, 저쪽이 앞서고 있구나. 에이 거점을 빼앗겼다 아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 더욱 너가 죽을때라 하기 내가 죽을때라 너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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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der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. 이 거점을 제압했다. 그 차가 안팔을 이leep. 그 차가 안팔을 택하냐. 그 차가 안팔을 택하겠다는 느낌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그 차가 안팔을 택하는 것이 좋고, 이벤트가 안팔을 택했다는 걸 봅시다. iki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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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